안심 더 탈락받았어요 안심의 충동은 하나도 탈락 하나도 탈락 하나 둘 셋 총 일곱 없군 중에 여섯 표를 받은 진짜? 하나 둘 셋 난 사진을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죠? 선아야 누구라고 생각해요? 그래요 송실 벗어요 잠깐요 지은이가 먹기 전에 고발할 거 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보기 한 점이 왜? 나 안 먹었어 누구의 짓이죠? 혹시 본인이 다 먹기 피어내려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 저는 한 점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죠 전현성 언니 이 못 벌리고 있어 아 어디서 이렇게 못된 거 보여 지금 너무 평범한 줄 하니까 아니 평범한 분장이 아니라 나 왜 그냥 물 한 번 씻을 때가 심해요 지은이가 뭐야